사랑하는 주의 참고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13년 동안 우리 미주여성복회자 협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13회 침식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참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사랑하는 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 도와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공원의 시간에 바치는 성길성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한 주의 사업에 잘 쓰임받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물질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. 아멘